5등, 만원, 5등, 만원, 없는 것보다 나, 5등 일어나주세요, 5등 만원의 주인공들, 5등 일어나주세요, 5등 만원의 주인공들, 5등 일어나주세요, 5등 만원의 주인공들, 예 축하드립니다. 오늘 뭔가 느낌이 좋았어가지고 무조건 되겠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그게 5등일 줄은 몰랐어요, 4등 일어나주세요, 와, 아니, 와, 아니, 행운이 좀 본인에게 옵니까? 오죠. 뭐 당첨된 경우가 있어요, 아니면? 가전제품 세탁기 당첨된 적이 있고요, 그리고 몇 장 안 샀는데, 팬사인회에 당첨된 적도 있어요. 어떤 스탑은? 세븐틴. 세븐틴의 팬사인회에 아줌. 나이스, 나이스하게. 왜 나한테는 이런 행운이 안 올까? 자, 앉아주시고요. 자, 이제 영광의 주인공, TOP3. 1, 2, 3등 동시에 인원해 주세요. 인원해 주세요. 아니, 아까 말타로 가는 꿈 있잖아. 아, 이렇게 세 분이 1, 2, 3등으로 이 많은 분들 중에 당첨이 되셨는데요. 아, 여기 나야. 굳이 이유를 말하자면 그냥 그 순간에 운이 작용한 거 아닐까요? 1등 먼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1등. 1등, 주인공. 누구입니까? 1등, 주인공. 누구입니까? 1등, 주인공. 누구입니까? 1등. 1등, 주인공. 어땠어요, 긁을 때 기분이? 어, 믿기지 않았습니다. 기대하셨었어요? 아니요,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. 아무리 잘 뽑혀봐야 4, 5등일 거라 생각은 했는데 운이 좋게도 1등에 당첨해서 너무 놀랐어요. 제가 그때 복권을 뽑을 때 눈을 감고 그냥 손으로 딱 어, 여기가 기운이 좋다. 라고 딱 삐리 와서 딱 집었더니 진짜로 1등이 당첨이 됐던 거라서 뭔가 오늘 기운이 좋아졌지 않았을까, 제가. 축하합니다, 45분. 축하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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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합니다.